계속 따뜻하다가 왜 이렇게 춥냐고. 노각입니까, 얘가 이름이? 노박. 노박요? 노박농쿨. 노박농쿨. 노박? 네, 노박. 이 노박농쿨이 당뇨에 좋아요. 이게 한지민 밥상 때 썼던 거 아니야? 오! 너무 예쁘다. 이래가지고 아버지 바로 넣으면 지절로 소독이 되는 겁니까? 아, 그러네. 이 안에 이렇게. 네. 귤피도 넣을까요, 선생님? 어? 이거 그냥 차에 일단 먼저 넣을게요. 그거 다 넣고. 아, 이제 귤피도 끝났네. 아, 간장아. 여기다 넣어. 또 머리에 살짝 데치는 수준으로 그냥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아, 그렇지. 오케이. 와, 선생님 그래도 데치니까 약간 약재 느낌이 납니다. 약재야. 그쵸, 선생님? 약재 느낌이 아니라. 뭔가 영업해 보이고. 영업해 보이지. 네.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